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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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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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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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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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 비가 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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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대답해 줬어요. 처음 이런 호텔 카메라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. 동력이 좋았어요. 동력이 좋았어요. 아르바이트에 보다가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. 여기 개미 짱만이다. 응. 개미 진짜 많아. 여기가 예전에 있는 단백공장이 있어요. 아르바이트 못할 정도로 딴 짓 됐어요. 참 기분 뚫여 죽는 그런 감옥 같고.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윤종빈 감독님과 조화석 미술감독님 아마 미술감독님은 직접 뵐 일이 많지 않을텐데 자리에 오셨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고 싶었어요. 이 녀석이었어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중간에 깜짝 놀랐어 그니까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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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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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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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